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수십만 명의 회원 정보를 사들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자 경찰들이 재빨리 들어갑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원들입니다. 도박 사이트는 맞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이 뒤에 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핵심 조직원 일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도박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정보를 구입하고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회원 수만 2만 6천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3개월마다 옮겨 다녔지만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운영 사무실, 총판 사무실, 자금 세탁 이런 용도에 맞는 사무실로 분산해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일당의 범죄 수익은 최소 10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 2천여만 원을 압수했고 6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